처음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고 히잡을 썼는데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무슬림 여자 말라크예요. 제가 쓰고 있는 히잡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도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쓰고 다녀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히잡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많이 궁금해 하면서도 오해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히잡을 쓰는 게 강요에 의해서 혹은 코란에서 말하니까 저게 쟤네 문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히잡에 대한 오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정말 코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해요. 제가 생각하는 히잡이란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히잡을 쓰게 되면 무슬림인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조금 더 주춤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인인데 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처음 한국인을 대하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어? 한국 애들 다 저런가 보다 라고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히잡도 또한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에서 히잡을 쓰고 있진 않아요. 오직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만 히잡을 쓰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히잡을 쓰는 게 아직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고 솔직히 아직 히잡을 쓰기에는 이제 제가 제 문화랑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히잡 없이 제 인생을 살았다 보니까 히잡을 쓰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잡을 쓰는 제 모습이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고 히잡을 쓰는 방법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점점 배워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유튜브에서는 히잡을 쓸까요? 일단 저는 히잡을 쓰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히잡을 쓸 거란 거를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히잡을 썼을 때 제 히잡을 쓰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히잡을 영상에서는 쓰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고 히잡을 썼는데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제 얼굴을 가려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저한테는 진짜 너무 익숙하지가 않았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히잡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고 히잡을 쓴 제 모습을 조금씩 사랑하고 있답니다. 가끔은 히잡을 쓰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히잡은 먼저 아랍어로 구별분리라는 의미로 지금은 메일의 한 종류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코란에서는 히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어드레스 되진 않았지만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히잡의 종류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요. 그렇다면 코란에서 히잡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코란에서는 여자의 뷰티와 장신구들을 드러내지 말고 그들의 머리부터 가슴 쪽까지 가리라고 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히잡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 히잡은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상징이다? 아니요. 그와는 정반대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는 보석과 같이 아름답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여주면 안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주 있잖아요. 우리가 진주를 찾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진주는 늘 조개 속에 감춰져 있고 뭔가에 둘러싸여 있죠.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일화로 제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건데 제 친구가 한 번 아부다비에 경유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부다비에서는 이제 니캅을 쓰나 봐요. 눈만 내놓는 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화장실을 가서 그 사람들이 니캅을 벗은 것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또한 생각을 한 게 아 여자들이 저렇게 예쁘기 때문에 저렇게 가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코란에서는 남편 앞에서만 히잡을 벗게 돼 있다? 아니요. 코란에서는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히잡을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코란에서는 여자만 가려야 되고 여자만 정숙해야 된다? 아니요. 코란에서는 남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또한 너무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코란에서는 남자들에게 여자를 볼 때 너의 시선을 거두고 너의 프라이빗한 파트를 가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를 위한 순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가 나쁜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읽고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너의 생각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시선을 거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엄격한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자 또한 다리나 근육을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번째 히잡은 강압에 의해서 쓰이는 거다? 아니요. 물론 코란에서 히잡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히잡을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강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종교적인 믿음이 강압 없이 생활화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란에서는 절대 절대 종교에서는 강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슬람의 메인 원칙 중에 하나이고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한 그들은 히잡을 강요에 의해서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히잡을 쓰고 있는 거고 저 또한 누구에게 강압을 받거나 강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히잡의 종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쓰고 있는 히잡이에요. 얼굴은 냅두고 머리랑 몸만 스카프로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니카브로 대부분 페르시안 걸프 지역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 가리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부르카예요. 부르카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눈을 비롯한 전신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 대신 눈에 이렇게 망토로 덧대어져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차돌이에요. 차돌은 이란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깔의 몸 전체를 덮는 망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거라고 하네요. 지금 히잡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고 여성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비춰져 있는데 미디어에서 말하고 강조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슬람에서의 히잡은 여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지키기 위함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점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더 많은 자료들과 전문적인 정보들이 유튜브나 구글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저 또한 댓글에 제가 도움이 되었던 링크 몇 개를 남겨둘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